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우주시대가 갑작스럽게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 여러 우주탐사 기업이 거대한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주탐사에 들뜬 이 순간 우리는 로켓 발사 영상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뜯어봄과 동시에 우주탐사 로켓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향해 출발한 것은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로 여겨지며 냉전시대 우주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귀환하지 못했지만 최초의 우주탐사 생명체인 라이카라는 품종에게 쿠드리아프카의 여행을 거쳐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등 본격적인 인간의 탐사로 이어집니다. 우주왕복선보다 더 거대한 비행체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이제 발사는 가뿐하고 되돌아와 발사대에 안착하는 식으로 재사용까지 가능해졌으니 기술발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질세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메이조스가 2000년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에서도 뉴 글렌을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탐사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셈이죠. 우주선의 발사는 매우 복잡한 과학기술이 종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중 간단한 화학적 사실 몇 가지입니다. 스타쉽 발사 영상을 보신 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을 밀어내는 추력기인 랩터 엔진의 웅장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롱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푸른색 불꽃을 뒤로 쏘아내는데 자세히 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색 불꽃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물체가 타오를 때 보이는 불꽃을 노랗게 상상하는 것은 과거부터 사용되던 많은 연료의 연소는 노란색 불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천, 기름, 휘발유 등 모두가 노란색으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노란색 불꽃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소 공급량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푸른색 불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배우지만 여기 빠진 사실은 이 사진 속 푸른 불꽃은 분젠버너이며 나무나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뷰테인을 사용하는 분젠버너의 불꽃색은 고온 레디칼 반응에서 발생하는 화학종들의 에너지 준위에 의한 결과입니다. 관측된 스펙트럼을 본다면 대부분이 파란색과 녹색 범위에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탄다면, 즉 완전 연소한다면 파란색 불꽃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영역을 스완 밴드라 부르는데 1856년 처음으로 레디컬 이원자 탄소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윌리엄 스완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탄소로 이루어진 별이나 해성 등의 스펙트럼이 보이는 특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같은 산소 조건이라면 연료와 무관하게 언제나 푸른색 불꽃이 생겨날까요? 가정에서 사용되는 연료들은 모두 정상적인 조건에서 푸른색 불꽃을 만듭니다.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등 탄소 연료들인데 로켓 연료는 흔히 방귀냄새 분자이자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인 메테인이 사용됩니다. 분명 메테인보다 더 강력한 연료가 많은데 왜 메테인을 굳이 가장 첨단 분야인 우주항공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로켓 연료로 메테인이 선호된 이유는 효율성, 청정성, 저장의 안정성과 재사용 가능성 등의 장점 때문입니다. 기존 로켓 연료인 RP-1 즉 등유 기반 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불완전 연소로 탄소 찌꺼기가 발생해 엔진 내부를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메테인은 탄소 원자 수가 가장 적어 완전 연소가 쉽고 깨끗하죠. 스페이스X 랩터 엔진은 메테인에 최적화됐습니다. 다른 기존 로켓 연료인 액체 수소와 비교한다면 메테인은 끓는 점이 높아 저장과 취급이 편리합니다.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해야 하며 작고 가벼워 누출 위험이 높은 수소에 비하면 메테인은 선녀와 다름없죠. 무엇보다 메테인은 지구뿐만 아닌 화성에서도 생산 가능한 최적화 연료입니다. 화성 대기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로 95%를 차지하는데 사바티의 반응을 통해 메테인과 물을 화성에서 합성할 수 있으니 연료 현지 보급과 추가 탐험 및 복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테인 불꽃은 선명한 파란색을 갖습니다. 이는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보이던 불꽃 반응색과는 다른 유기물 연소에서의 레디컬로 인한 색상입니다. 흔한 몇 가지 연료들을 비교해보죠. 메테인부터 뷰테인까지 모두 N개의 탄소와 N플러스 2개 수소로 구성되는 유기화합물 알케인입니다. 구성 원소 개수 사이의 규칙은 동일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완전 연소가 어려워 찌꺼기를 남길 수 있는 탄소의 비율이 어떠할지입니다. 구성하는 탄소 원자 개수를 기준으로 수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본다면 메테인이 유기화합물 중 가장 높은 4의 값을 갖습니다. 이후는 같은 알케인이더라도 점점 수소가 줄어들고 탄소가 많아집니다. 이를 통해 추정한다면 메테인의 완전 연소가 가장 간편하며 푸른 불꽃을 낼 것이고 탄소가 늘어나는 에테인이나 프로페인 등은 점차 노란색 불꽃을 만들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구에서는 완전 연소 유무보다는 더욱 강력하고 폭발적인 연소를 원하는 만큼 고화력, 탄소 연료와 증점제 등이 뒤섞인 폭발물은 새빨간 불꽃과 그을음으로 가득한 검은 연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쉽의 추력기 불꽃은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죠. 고온 조건에서 메테인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플라즈마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색상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플라즈마로 분해되며 파란색 및 붉은색을 만들 수 있고 물 분자 역시 마찬가지의 색상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추력기 바로 뒤는 메테인 연소로 인한 파란색만이 보이지만 이후는 배출되는 분자들이 플라즈마화 되어 적청색의 아름다운 불꽃을 이룹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왔는데 로켓 연료와 산화제의 잔여량도 계속해서 표기되어 왠지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슬슬 불편해지죠. 먼저 LOX는 액화산소를 의미합니다. 연소에는 산화제가 필요한데 산소 자체가 포함된다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유용한 액화산소 산화제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써있는 CH4는 충격적이게도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의 정상적인 표기는 하나의 탄소에 4개의 수소가 결합한 분자인 만큼 아래첨자로 써야 합니다. 아래첨자가 중요한 화학표기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아무 고민도 없이 냅다 쓰고 있죠. 저는 이것이 야만적으로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는 국가의 도발적인 처사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깜빡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 분야 사람들은 첨자를 쓸 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조금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우주 천문학 분야에서는 실용성과 가독성을 이유로 아래첨자를 안 쓰기도 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봐왔던 가장 복잡한 물질들이 메테인 정도일 테니 첨자를 써야 할 이유를 못 느껴서인 듯하네요. 아마 자신들만의 여러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글쎄요. 디스플레이 표기상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던데 우주선을 날려보냈다 정확히 착지시키는 기술력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첨자를 못 넣는 게 어려울까요? 아무튼 매우 불편했습니다. 최근 로켓 발사 소식들이 보도되다 보니 드디어 우주 탐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엄청난 도전 끝에 첫 성공을 거두는 것인지 오해하는 분들도 많지만 인간은 우주에 매년 수백 개 이상의 물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늘에서 이처럼 줄지어 날아가는 빛나는 물체가 발견되어 외계인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발표에 따르면 플로리다군 우주군기지에서 스타링크 위성 53개를 한 번에 발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성 따위는 코파면서도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는 시대인데 이게 조용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주위에는 몇 개나 되는 비행체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위치 및 항법 서비스인 내비게이션을 위한 GPS는 미국 기준으로 미 공군이 관리합니다. 31기가 직접 운용 중이며 최소 24기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더 많은 GPS 위성이 지구 주위에 있다는 것이며 2만 킬로미터 중궤도를 점유합니다. GPS 외에도 유럽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우와 같은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구 주위에 뭐가 많아 보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원웹은 글로벌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비행체들인데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운영합니다. 현재 600기 이상의 위성이 1200km 정도의 저괴도에서 운용 중이며 개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기업과 기관이 주로 사용하는데 5G 통신사와 관련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어떨까요? 현재 5천기의 위성이 지구를 덮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더 낮은 550km 내외의 저괴도를 감싸고 있어서 사실상 지구 위 상공은 모두 비행체로 가득하다 봐도 됩니다. 6월의 어느 날 밤 단 30분간 하늘을 분석한 것인데 엄청난 개수의 인공위성으로 하늘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년 후의 지구 모습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위성은 작고 지구 주위는 넓으니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만든 적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우주 산업이 커지며 지난 15년 동안 매년 발사되는 로켓의 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위성의 수는 10배가 되었고 지구까지 떨어지는 우주 잔여물도 2배는 됩니다. 신청된 위성 개수는 100만 개이며 모두 발사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10만 개의 우주선이 지구 주위를 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면 대기권에서 연소되는 우주 쓰레기가 약 3천 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궤도에 있는 물체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물체 간의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잔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잔해의 확산은 위성, 우주 임무 및 국제 우주 정거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특정 궤도 영역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 설정이 사용된 영화로 그래비티를 떠올릴 수 있죠. 얼마 전 스페이스X에 우주선이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진 않았고 하늘에서 멋진 광경이 그려지기도 해서 사람들은 이벤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색상과 남겨진 연기는 뭘까요? 왜 연기 색상도 다양한데 사라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퍼지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불꽃놀이 같기도 합니다만 불꽃놀이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주선과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에서 타고 남은 것은 괜찮을까요? 불꽃놀이 산업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인간이 야외 축제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고 기념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꽃놀이는 계속 있을 듯 합니다. 미국 불꽃놀이협회에 따르면 사업 측면에서 불꽃놀이는 평균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의 3배를 넘는 고수익성 산업입니다. 불꽃놀이가 만드는 공예는 밤의 소음과 빛 외에도 축제가 끝난 후 하늘에 남겨진 자욱한 연기와 그 속을 떠다니다 땅과 강으로 떨어져 내리고 우리의 코로 흡입되는 잔여물들이 있습니다.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상이 화학원소의 연소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금속마다의 불꽃 반응 색상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문제는 연소되고 난 후 생겨나는 금속산화물 미세먼지 분진의 낙하입니다. 물론 연소를 돕는 산화제나 더 밝고 선명한 색을 만들기 위한 염소 화합물들도 문제죠. 인도에서 열리는 축제인 니왈리에는 5일 동안 약 5만 톤의 불꽃놀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한동안 자욱한 매연으로 가득해지는데 안전기준의 18배에 달하는 분진으로 하늘이 채워집니다. 중국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연구에서는 대기중 일산화탄소가 32% 증가하며 이산화탄소는 17% 증가 그리고 독성산화물인 일산화질소는 20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축제를 즐긴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이 대기오염물질들은 지구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기온, 습도, 대기 가시성 등을 변화시키며 대기 열 함량이 커져 이후 가시성이 최대 9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우주탐사의 결과물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분석되어야겠죠. 고고도 항공기인 WB-57에 대기중 물질들을 포집해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해 2023년 상황이 정밀하게 측정된 바 있습니다. 성층권에서 확보된 단일 입자의 질량 분석 결과 운석 금속에서의 전형적인 황산과 철, 니켈, 금속 원소 조성 외에도 대기권에서 관찰될 수 없는 나이오비움 그리고 하프늄과 몰리브데넘, 알루미늄 등이 황산염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내와성 합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재료들이죠. 예를 들어 나이오비움과 하프늄 등이 핵심 재료이며 운석에는 거의 함유되지 않아 로켓 외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또 다른 정보로는 기본적으로 운석을 구성하는 원소인 철 함량과 비교한 알루미늄과 소디움 비율을 나이오비움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우주선의 주요 구성 원소지만 소디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주선이 타고 남은 먼지라는 것이죠. 산화 알루미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위도에서 꽤나 높은 농도로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일러도 사용되는 알루미늄 등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알루미늄은 대기 진입시 산화되어 알루미나 밀입자를 만드는데 성층권 화학적 환경을 무너뜨리고 지구 복사열 균형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저계도에는 이미 전리층 플라스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가 충돌하면서 파편이 생성되고 이들 입자가 플라스마 환경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 플라스마와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등 금속이 반응하면 표면에서 금속 원자를 방출해 농도를 높이고 인공적인 우주 대기층을 형성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 쓰레기의 금속 성분과 반응하며 새로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고에너지 태양광자와 금속 표면 반응은 전리층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직경 120나노미터 이상의 황산염 입자의 10%가 인공위성 재돌입으로 생성된 20가지 화학원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데 발견된 양이 우주 먼지에서 발생한 수준을 초과합니다. 현재 9천개의 저괴도 인공위성이 작동 중이고 2030년까지 5만개가 더 발사될 가능성이 있어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낮추기 위해 수백만 톤의 황 에어로조를 성층권에 뿌려 햇빛을 반사시키려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라면 금속 황화물이 눈처럼 쏟아져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내 조치되지 않으면 우주는 지구의 바다처럼 쓰레기로 가득한 미래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주선은 청정성과 우주에서의 재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메테인을 연료로 최적화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우주탐사는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주 쓰레기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선의 내와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금속 원소들이 지구 대기에 새로운 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쓰레기에 대한 조치 없이 탐사를 계속한다면 우주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의 바다와 같은 모습이 되어 인간은 지구에 갇혀 멸종할지도 모르겠습니다.